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살 때, 그리고 더 떨어지는 자산을 신념을 가지고 매수할 때, 그 후 결국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의 내재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해야 하고, 설사 자신이 틀렸음을 시사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해도 자신의 견해대로 사야 합니다. 단, 전제는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쓴 글은 워렌 버핏도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할 정도로 투자 거장들도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2.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 3. 시장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가치란 무엇인가? 투자에서 확실히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재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내재가치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투자 규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백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누가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뭔가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이 비싼 것이고 어떤 것이 싼 것인가? 우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나 매도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매수는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에 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비싼 것과 산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자산의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의미가 확실해졌다.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여기서 내재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럼 도대체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정답은 없고 투자자들마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내재가치를 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순자산가치를 그 기업의 내재가치 즉 적정가치로 봅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수입의 현재가치를 할인한 합을 그 기업의 적정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내재가치 구하는 법을 정하는 것이 투자에 정말 중요합니다. 제 기존 리뷰 영상들에 내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멘텀 투자와 같은 단순한 투자 방식을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기본적 분석에 속하는 두 가지 투자 전략이 남는다.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가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치 투자자의 목적은 증권 가격이 현재의 내재가치보다 쌀 때 사는 것이고 성장 투자자의 목적은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증권을 찾는 데 있다. 가치 투자자들에게 자산이란 일시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들에게 자산은 확인 가능한 내재가치를 지닌 유형의 존재로 그들은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라야만 매입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현명한 투자는 내재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의 평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 또는 그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자원, 경영진, 공장, 소매상, 특허, 인재, 브랜드인지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과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 따르면 앞의 8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8가지 전부가 소득과 현금의 유동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는 유형 자산과 현금 유동성과 같이 실제하는 요소를 중요시한다. 투자 수환이나 유행하는 방식,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같은 유형 자산에는 무게를 크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유형 자산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가치 투자자가 추구하는 것은 저가 매수다. 가치 투자자들은 소득이나 현금 유동성, 배당금, 유형 자산, 기업 가치와 같은 재무 지표를 특히 눈여겨보며 이를 기반으로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치 투자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현재 가치를 수량화하여 증권을 매우 싸게 살 수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다. 성장 투자자는 가치 투자의 인내심과 모멘텀 투자의 성급함 사이 어디쯤엔가 자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 투자의 목적은 장밋빛 미래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현재의 특성보다는 잠재력을 더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높다는 확신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내재 가치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아도 매수한다. 성장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가치가 미래에 빠르게 성장하여 상당히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낮더라도 매수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선택의 문제는 가치와 성장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성장 투자는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의 실적에 투자하는 것인 반면 가치 투자는 기업의 현재 가치 분석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다. 성장 투자는 미래에 관련 있는 것이고 가치 투자는 현재 고려할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래와의 관계도 피할 수 없다. 가치 투자에 비해 성장 투자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그 상승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래를 짐작하느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보다 미래를 아는 것이 더 어려움으로 성장 투자자의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 투자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크지만 얻을 수익도 크기 때문에 성장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가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가치 투자가 쉽다는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으며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거나 더 적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치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를 상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거나 강세 시장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당신보다 보는 눈이 없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치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증권이나 자산의 내재가치를 분석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는 무엇에 대해 옳은 것이 지금 당장 옳다고 입증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서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때 맞춰 하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대다수 가치 투자자들이 바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과 이를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참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당장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80달러로 평가했는데 그것을 60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니 당신은 이 기회를 마땅히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산 다음 잘 샀다고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의 성공을 기대하지는 마라. 종종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매수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80달러의 가치가 있는 증권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졌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격이 비쌀수록 원하지 않게 되고 쌀수록 더 원하게 된다. 상품을 세일하는 상점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애착도 줄면서 매수를 왜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보유하거나 돈은 더 싸게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확실시 될 때 특히 그렇다. 60달러에 좋았던 물건이면 50달러로 떨어졌을 때는 더 좋을 것이고 40달러, 30달러로 떨어질수록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손실에 마음 편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인간이라면 옳은 건 내가 아니라 시장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 위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극대화된다. 정말 많이 떨어졌네. 0까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야지. 바로 이런 생각이 저점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점에서 매도하게 만든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신이 생각한 적정 가치보다 싸지면 아무리 떨어져도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기 힘들어서 결국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치평가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 있으되 그에 대한 신념이 약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 한편 가치평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정확한 판단과 그에 맞는 신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지하게 수익을 추구한다면 보다 더 실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내 생각에 그 실제하는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후보가 바로 내재가치이다. 내재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지속적이고 이성적이며 잠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자산을 매입할 때 물타기에 성공할 때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때이다. 그러므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해야 하고 설사 자신이 틀렸음을 시사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대로 사야 한다. 세번째 요소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첫번째 내용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구독을 안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두번째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온다. 당신이 가치 투자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자. 더불어 그 평가가 옳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을 가치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바 있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차를 팔겠다고 당신에게 제안한다면 당신은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격부터 물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1990년대 후반 테크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 것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결정해 버린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자산을 살 때 그 자산의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그 자산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의 합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전제이다. 이는 완벽히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합당한 위험 조정 수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주목받을 만한 수익을 내는 것 뿐이다. 당신이 적정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인덱스 펀드 같은 소극적인 투자를 통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어떤 것을 내재 가치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사실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실수임에 틀림없다.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사서 성공까지 가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든가 큰 운이 따라야 한다. 오크트리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잘 사기만 하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즉 보유 자산을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지에 대해 고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자산을 저가에 매수했다면 위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내재 가치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시간이 흐리면서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가치와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결국 이 한마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만 한다. 싸면 더 좋고.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격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잠재 매수자가 가격이 적당한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물론 내재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증권 가격은 그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심리와 기술적 요인이다. 단기 등락의 경우 주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요인에 대해 잘 모른다. 기술적 요인은 증권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이다. 그래서 기술적 요인으로 주식 시장의 붕괴로 주식 등이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가 있는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받아 주식을 모두 매각 처분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뮤추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한컨대 이 기간 동안 가격에 상관없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하는 것은 최고의 상황이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악의 시기에도 상황을 잘 정리하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겠다. 바로 심리다.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숙련된 재무 분석에 있는 반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이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투자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증권 가격의 기본 요소, 즉 가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이 투자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누가 관심을 두지 않는가이다. 미래의 가격 동향은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일종의 인기도 테스트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최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자산을 사는 것이다. 그 시점이면 자산에 대한 장점과 호평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매입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잠재 수익도 가장 높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투자 대상의 인기, 가격 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적정 가치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그 주식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투자자 심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은 여전히 확실하다. 첫째, 심리란 뜬구름 같은 것이고 둘째, 다른 투자자들이 심리를 압박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이 당신의 심리 또한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투자자가 해야 할 행동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증권을 사는 날 증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심리와 기술적 요인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한 가치 투자의 정반대는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무시된 채 발생한 거품을 아무 생각 없이 쫓는 것이다. 모든 거품은 작은 진실로부터 시작된다.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진실을 이해하고 어쩌면 예견하고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따라 같은 자산을 사면서 자산의 가격은 오른다. 하지만 가격이 좀 더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더욱 격앙되어 시장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점차 생각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 말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를 덜 찾기 마련이지만 투자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찾는 경향이 있다. 주식의 긍정적인 면들이 진짜라고 해도 가치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수익 때문에 테크주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결국엔 굴복하게 된다. 자산 관련 종목, 집단, 시장의 고점은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서 찍게 된다. 그 시기는 대체로 주식의 내재가치 변화와 무관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 와 같은 말이 아니다. 비싼 가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결국 그래도 내재가치가 문제가 된다. 즉 버블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쫓아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품이 생기면 매력적이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매력적인 의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값이 싸지는 않지만 과잉 유동성이나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는군. 하지만 더 오르겠지. 그러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결국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이 발생하면 시장 모멘텀의 열풍이 가치와 적정가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탐욕은 분별력을 흐린다. 요약해보면 확실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반대로 가치를 무시한 채 이익만을 위해 다른 어떤 것, 즉 거품에 의지하는 방법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다. 여기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손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얻는 혜택 2. 레버리지 이용 3. 가진 자산을 가치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것 4. 가치에 비해 저가로 사는 것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익 창출 수단이다. 내재가치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것과 자산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뜻밖의 행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 참가자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치는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행세한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중에 저가 매수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말을 위해서 했지만 이의조차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사고 방식이나 시장이 퇴부하여 자산이 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릴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가격과 내재 가치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지적했듯이 시장은 생각한 만큼 합리적이지 않아서 당신의 부채 상환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비합리적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두 번째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투자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노력과 실력으로 제법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실정 경험과 예지를 갖춰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배우면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사람일지라도 투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효할 뿐 매번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투자를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간소화할 수도 없으며 컴퓨터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무리 투자의 대가라 해도 항상 오를 수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에서 늘 적용 가능한 규칙이란 없기 때문이다.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고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드물다. 또한 투자자 심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 한 가지 투자 전략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너도 나도 그 전략을 따르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윽고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른 투자자들이 모방하는 전략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는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 이처럼 투자가 과학보다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나는 투자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말은 이책이든 다른 어디에서든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하고 기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 책을 3년 전에 리뷰했었는데 여기 벌써 투자에는 항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칙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전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당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누구나 평균 수익은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체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장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한다. 나는 시장이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이 됐든 탁월한 통찰력이 됐든 둘 중 하나는 필요한다. 그러나 유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통찰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어느 기술들이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이해력이 그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경제학의 모든 것은 누구나 이윤을 추구한다는 믿음 즉 이윤 추구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보편성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의 투자 수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투자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사고 내식으로 말하자면 2차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투자 프로세스를 잘하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 자신이 투자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적정 수익을 얻는 방법 같습니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2차적 사고란 무엇인가 1차적 사고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2차적 사고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 바람에 주식이 고평가돼서 비싸군 팔자 1차적 사고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야 주식을 팔아 치우자 2차적 사고 전망이 어두워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어 사자 1차적 사고 이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거야 팔자 2차적 사고 이 기업의 수익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거야 어닝 서플라이즈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사자 이처럼 1차적 사고는 단순하고 피상적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는 낼 수 없다 1차적 사고에 필요한 것은 이 회사의 전망이 밝으니 주가가 오르겠군 처럼 미래에 대한 의견뿐이다 그러나 2차적 사고는 심오하고 복잡적이며 난해하다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은 어떻게 다른가 자산의 현재 가격은 시장이 예측하는 미래 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나의 예측과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가격에 반영된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은가 시장의 예측이 맞다면 또는 내 예측이 맞다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드는 노동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으며 2차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공식과 쉬운 답을 찾는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와 단순함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차적 사고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월등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투자자 집단이 곧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로썸의 투자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전에 투자자는 자신이 상위 절반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문제는 정확한 판단 아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했을 때만 이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하기 어렵고 그 남다른 예측이 정확하기도 어려우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그들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독특함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투자에 필요한 사고 방식이 될 필요는 있다 다른 투자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내용과 과정이 남달라야 한다 투자자가 일반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평균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다 투자자가 이례적인 즉 2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만 결과가 이례적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월등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려면 가치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효율적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남다른 분석력과 통찰력 예지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남과 다르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평균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범한 투자자와는 달라야 한다 즉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현명하게 사고해야 한다 즉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2차적 사고다 투자 프로세스를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2차적 사고의 필요성을 심지어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는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면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다르게 현명하고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데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즉 3년 전에 이 책을 리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명지어가 맞고요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을 또 리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리뷰할 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